정리해도 더러운 하부장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깨끗해진다? 오랜만에 요리하려고 하는데 프라이팬 꺼내랴, 냄비도 꺼내랴 뒤적뒤적하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주방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끝까지 편한 꿀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냄비나 프라이팬을 위한 정리대 이렇게 늘어나서 공간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답니다 6개까지 보관 가능하고 U자 고정형이 있어서 뚜껑 보관에 짱! 내 팬은 넓다고요? 끼운 방식으로 주방용품에 맞춰 폭을 조절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다용도 거치대 자유로운 길이 조절로 공간이 효율적이게 깔끔한 정리가 가능해요 층별 분리가 가능해 위에는 접시 정리도 가능하고 아래에는 수납 바구니에 담아 정리하면 완전 깔끔해요 미끄럼 방지 캡이 씌여있어 안정적인 수납도 가능해요 세 번째, 슬림 수납자 내가 찾는 소스, 바로 쏙! 커다란 페트병도 문제없는 넓은 내부 사이즈로 다양한 크기의 소스통이 들어가요 부드러운 슬라이딩 방식으로 쓱 당기면 필요한 것만 빼서 사용 가능해요 아래에 나사로 박아서 사용해도 되지만 싫다면 실리콘 테이프로 고정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뒤적뒤적하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깔끔한 주방 완성 다른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할 필요한 도드사이 있으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먹어야 되요 진짜 요즘은 살쪼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계속해서 썰어치는 기술이 heavens 전엔